Q. 과학과 공학의 매력은 과학과 공학의 매력은 과학과 공학의 매력은 과학과 공학의 매력은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 사람들의 삶을 정말 직접적으로 바꿔왔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경할 때 걸어서 몇 주씩 걸려서 올라왔잖아요. 보따리 들고. 이제는 KTX 타고 2시간, 2시간 반만에 올 수 있죠. 또 몇 년 전에는 공중전화 부스에 이렇게 줄을 서서 가족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각자 스마트폰을 한 개씩 들고 다니죠. 이렇게 과학과 공학은 내가 상상한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직접 바꾼다는 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기심과 상상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람은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이 궁금을 해결해주는 건 과학, 상상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건 공학. 그래서 깃불은 과학과 공학의 즐거움을 호기심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 공학을 전공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돈이 될지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깃불이 그런 일을 앞으로 해나갈 텐데요. 공학, 과학 그 자체가 즐거워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이 즐거움을 알아주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돈이 되지? 내가 어떤 걸 발명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가지고 달려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깃불은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서 즐거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단편 영화를 만든다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과학과 공학의 즐거움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냥 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긱들, 긱이라고 하면 좀 괴짜 체급을 받잖아요. 뭔가 하나에 몰입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류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는데 그 자체로 그게 멋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남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쭉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뭔가 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길을 가세요. 저한테 깃불은 여기서 좀 오글거리는 말이 나와줘야 되나요? 저는 깃이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것만 많이 그런 것만 많이 했어요. 깃불은 이런 저를 좀 대변해주는 하나의 존재인 것도 같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깃불을 봐주시고 깃불에 동참해주시고 함께 기구로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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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